수현아 전환 안녕하세요 마이크 찾으면 돼요 아, 바이크 오는데 여기서 차네? 내가 서운 것 사고 가도 돼요? 아아 여보세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뭐야 이거. 나와라. 나와라. 나.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나 엘비 안 샀는데. 아니요. 그냥 계단이 좋았는데요. 아니 무슨 지금 녹화한 날 기준 3월 중순부터 이런 거래요? 아유 저런 허접해가지고 아유 주헌아. 나 진짜 미안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 미안해. 어? 잠깐만. 어 뭐 있을 것 같아. 어 뭐 있을 것 같아. 아 같이 돌아가시면 안 돼.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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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진짜. 계산으로 가면 안 되나? 왜 안 와요? 주헌이랑. 기절했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열어보면 기절해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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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아. 위에 두고 있어? 없어. 잠깐만. 넣어. 넣어. 여기서 2차로 놀래켜. 알겠어요. 아니 여기 누워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아. 오랜만입니다. 빤빤. 남녁 특집. 이제 또 이렇게. 깜찍한 준비를. 무슨 노래까지 나와. 어 근데. 웅이. 아이씨. 아이씨. 우재 형. 우재 형. 언제 누워 있었데요? 지금. 아이씨. 뭐야. 아. 진짜. 두 새끼 나랑 생각이 똑같아.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죄송해요. 형, 내려와라. 내려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요, 나 진짜. 하지 마요, 나 진짜. 내가 지금 이거 먹혀. 돈 벌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 저끼야! 이거 머릿결 더 좋은데? 괜찮아, 내가 더 무서워. 못 들어가겠어. 오늘 재밌다. 너무 재밌다. 오케이, 2키 끝. 들어오자. 오, 미쳤다. 아, 왜 나 더 놀려. 오케이,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이키 누나 너무 무서워. 아, 이키 누나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나 너무 무서워. 술 취한 아저씨같은데? 뭐?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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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자, 이 새X야! 야 이 새X야! 야 이 새X야! 야! 야! 야 이 새X야! 야 이 새X야! 야 이 새X야! 아 이 새X야! 근데 여기까지 끝! 아 잠깐만요, 크리스마스 악몽이 나오니까 해골이잖아 잭 잭! 잭이잖아! 아니 지금 오프닝 때 바로 복숭아버렸어 지금 어떻게 돼! 야! 야!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긴장을 풀어야 돼! 여기서 풀어야 돼, 여기서! 아이씨! 아우 이거 콕 아파 갑자기! 재밌는데! 그 지금 바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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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아 뭐 뭐 왜 왜 그래요? 어 뭘 소리를 깍깍 지르고 난리가 나서 어머 근데 무서운데? 쫄리면 전화 주세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진짜! 너 나와! 이거 욕해도 돼? 나와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진짜 씨! 하지 마 나 욕하마! 욕해 나 욕해 진짜! 지하 1층 맞나? 3층인가? 아 맞죠 여기! 아악! 아악! 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진심이에요? 너도 진심이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셨다! 아 진짜! 하지 마! 왜 그래! 터지는 거예요 이거? 네 움직이면 안 돼! 아 이거구나! 나 이거 터지는 건 줄 알고! 폭탄! 아니 들어올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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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자리 어디야! 뭐야! 이게! 늙은이는 왜 안 왔어 아직도! 뭐? 아! 아유! 힘들겠다 힘들겠어! 진짜 이게 뭐야! 이거 하는데 지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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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시 해! 너무 안 서! 안 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3분에! 아니 근데! 형! 너무! 너무 다 보였어요! 그래 오빠! 나 이거 오빠 신발 봤다니까! 아 누나 알고 있었네! 큰 키를 어디 우겨놓아야 되는데 우겨놓지를 못하니까 다리가 다 보였어! 술을 미리 마신 건가 주원이는? 얼굴 왜 빨갛지? 얼굴 왜 빨갛지? 너무 놀래서 그렇네! 아까 위에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아 진짜? 나는 솔직히 과장한 게 아니고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머리털이 있는 거야! 나는 솔직히 뭐가 상상했냐면 뚫고 뭐가 나오나? 그냥 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다 그렇게 생겼어! 아 근데 둘 다 너무 예뻐! 나는 좀 아..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예쁜데? 어느 부분이 예뻐요? 정확하게 어느.. 왜 자꾸 예쁘다 하니까 또 사람이 설레네? 선우 선우 아 선우! 아 여기에 선우가 있었구나! 아 선우 예쁘지! 제일 예쁘지! 오늘 선우가 제일 예쁘다! 맞아 예쁘지! 머리 좀 더 길더니 더 예뻐졌네! 근데 왜 더 예뻐져서 온 거야? 진짜 짜증나게? 그러니까! 어? 왜 더 예뻐져서 온 거야? 자! 취하할까요? 우선 한 잔 할까요? 아 좋아요! 오늘 와인이네! 야 고급지다! 10월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배웠어요! 이렇게 마시라고 호로록! 근데 오늘 음식이 진짜 많이 신경 쓰셨네요! 보니까! 디테일들이 다 있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이거 빰빰 거미줄 다 세팅한 거야! 대박이다! 뒤에 사진도 다 새로 해놓은 거고 저거! 오 진짜? 여기도 다 새로 깐 거야 이거! 오 정말 에나벨인가? 야 이거 너 아니야? 맞다! 어 이거 샘이네! 야 샘이야! 오빠 나 여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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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여기 있어! 아니 오빠 나 여기 있어! 너 이쪽이다! 야 샘이야! 야 샘이야! 너 여기 있냐? 이거 여기 있네! 진짜 무서워! 이렇게 안고 있어 봐 이렇게! 무서워! 오늘 닮았다! 진짜 무서워! 오늘 게임은 공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게임도 있고 재밌는 게임도 있긴 있어요! 저 무서운 게임도 있어요? 우리끼리 무서워 봐! 나 항상 무서워! 진짜 질카버! 다들 겁이 좀 많으세요? 전 겁..저 완전 겁쟁이에요! 저도 겁쟁이! 저도 겁 많아요! 저도 겁 많아요! 우와! 어떻게 사냐 세상을? 겁이 많아가지고! 저게 겁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꺼야! 아휴! 땡겨라! 조금 오바한 거죠! 쉐이크를 너무 잘하길래! 어우 쉐이크야! 어우 쉐이크야! 어우 쉐이크야! 어우 너무 쉐이크를 잘하길래! 댄서라 이거 감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벌칙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들 섬지박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 어렸어! 소름돋아! 제일 무서운 노래! 엄마는 왜 불을 따라갔을까? 맛있겠다! 주사위 꿀찌 하신 분은 여기 3층에 녹음실이 있어요! 아! 아 싫어! 나 장담한데 다 못해! 3층 녹음실에 혼자 가서 섬지박이를 녹음하고 싶다! 나 못해! 나 못해! 진짜! 유신이 있어서 마가 씌우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어! 아 오빠 한번 질 때 됐어 솔직히! 우리 오마산도 그 얘기 했거든! 전에도! 아 근데 우주 오빠는 진짜 안 질 거 같다고! 되겠냐고! 다섯 번을 못 이겼는데! 꼴배기 싫어! 오늘 또 해보면 또 믿죠! 오늘 해보세요! 오늘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헌이도 한 번도 안 지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래! 너 왜 안 진 티가 안 나 근데? 왜? 왜냐면 겸손하고 얌전하게 있고 형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거야! 티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아 그거 맞아! 생생 낼 건 내란 말이야! 맞아요! 오늘은 우재형이 질 거기 때문에! 오~~ 귀엽다, 귀여워! 근데 사실 우재형이 우재형을 지게 하는 것보다 용주 형을 안 지게 하는 게 우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해! 맞아! 근데 나이가 보더라도 너무 못 하더라 진짜! 너무 귀여워하더라고요. 어, 귀여워하더라고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골라볼까? 어, 걸쭉하면 드리죠. 나 이제 KGB랑 이슬톡톡 좀 질리더라. 어, 나도. 형! 원소주 한 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어디 어디? 원소주. 어디 어디? 없어, 원소주. 원소주, 원소주. 아, 이거! 원소주, 원소주. 오케이, 오케이. 원소주. 형, 그걸로 할게요. 먹어. 누구야? 오케이. 뒤졌다. 어우, 뭐야 이거? 15도야? 선우는 약간 색깔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네. 아니에요. 저번에. 아, 저번에 같이 먹었지, 아르망디? 저번에 같이 먹었지, 아르망디? 광고 땡기고 땡기고 있어. 아르망디? 아르망디는 없어? 어? 아니, 언니 무슨 아르망디야. 아르망디가 어딨어? 아르망디 여기서 제작비가 돼, 그게?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언니 없이 우리가 아르망디 먹어? 언니가 없는데? 우리 아르망디 먹었지 않았지, 한 번도. 어떻게 먹었지. 어머. 먹었어요? 오 씨. 먹어보자, 먹어보자 우리. 아, 이 키가 없는데 괜찮나? 이 키가 화낼려나? 아이, 입 하나 없을 때 먹는 거지. 자, 정확히 얘기하면 없으니까 먹는 거죠,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아니, 언니가 없는데 아르망디 어떻게 먹어. 선배, 귀엽다. 아, 근데 카스 때 엄청 많이 먹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좀 마셔보니까 좀 다 많이 마셔야 되겠더라고요. KGB 들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왜냐면 저기 3도 막 이런 거밖에 없어서 5도로 고른 거예요. 그 몇 도야? 어?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줘봐.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에이씨. 아, 저도 좀 큰 거 같아요. 4.5. 이건 5도잖아. 내 한쪽 손에 다른 게 들려있다는 걸 잊지 마라. 뭐 입도 안 댈 거면서 무슨 모습을. 오케이, 나 이걸로 시작해. 아, 이거 몇 주 타먹으면 완전히 파인애플 막 확 나는데. 아, 이거 찐테나, 이거? 자, 가자. 언니, 이거 우리 먹자. 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 맥주에 고량주예요? 어. 아, 파인애플로 하는 거예요?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저도 그럼 그걸로 왔어요. 아, 가자, 가자. 오케이, 내가 말게, 그러면. 아,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백설공주예요? 15도, 15도. 아니, 혼자 백설공주인가봐, 지금. 사과를 먹으려고 온다. 우와, 그거 너무 예쁘다. 우정이가 그거 다 따놨어요? 그럼. 근데 이거 좀 끊어 마셔야겠다, 이거 너 양이 너무 많다, 오빠. 좀 세, 좀 세. 맥주 섞어야겠다. 주원님은? 이게 왜 뭔 소리예요? 잠깐만. 아, 세, 세, 세. 네, 맞아요. 아, 잠깐만. 완전 그, 약간 파인애플 같은 거 씹는다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비밀장갑 있나요, 비밀장갑? 먹을 거야. 먹는 것도 저요. 저보다 덕안 입고, 덕안 입고. 제 시피보다 더 큰 거. 대형이 형 두 마리. 아, 그거 제가 뜯어줄게요. 그거 뜯어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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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누나 뜯어줬네. 네,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계세요. 에나벨 옷 입고, 비밀장갑 끼고. 그럼. 좋다, 좋다. 웃으면서요, 웃으면서요, 웃으면서요. 아, 광고 같애, 광고. 웃어주세요. 대화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뜯어드릴게요. 근데 세미가 진짜 우리끼리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식사랑 술자리 가면은 항상 이런 걸 해줘요. 근데 세미누나 매력이 너무 많아요. 아, 나는 세미누나 매력이 있어. 어떤,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주위에서도 다 세미누나 얘기밖에 안 하고, 너무 귀엽다고. 어머, 진짜? 어머,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은. 선우야, 나는? 네? 근데 누나는 엄마잖아요. 엄마는 여자 아니야! 엄마는 여자야! 엄마는 여자 아니야! 엄마는 불쌍해! 엄마는 여자 아니야! 엄마는 외계인이야, 엄마도 여자야! 엄마도 엄마야! 엄마잖아요. 아니. 엄마는 안 돼! 가정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의 게임 지는 목표는 사실 우재 오빠예요. 어디서 방송 나오는 거 다 챙겨보거든요, 우재 형이 나온 거. 어디서 보면 그 에이스 롤이 아닌데. 여기서 에이스 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야, 나 문재정 남자 출신이야! 좋아, 좋아. 렛츠고! 오케이. 혹시 요 뼈 빠른 거 싶은데. 이거 인트로 노래 불러줘. 인트로? 조화는 일단 칠하면 빠른 거 같아. 이거 오돌뼈 맞지? 아, 이거 좋은데.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가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게임. 그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당황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게임. 와, 노래가 확 달라지네.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곡 소리가 들려. 게임. 이게 뭐냐면 음악 퀴즈인데 저희가 엄청 느린 배송으로 노래를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제작진이고 저번에 셀러비 게임처럼 3명 통과하고 3명이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연습 문제. 선우. 하이 에너지. 세일 바이러스. 유진스. 디토. 아, 맞아. 어, 근데 나도 알았는데. 난 디토가 기억 안 났어. 아, 잠깐만. 나 백고동 소리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와, 진짜 몰랐어. 부산항구 이런 것도 아닌데? 하하하하. 어떻게 형 맞췄어요? 춤을 또 알아? 저는 이런 노래 듣고 맞추는 거 자신 있어. 음악 천재여서 그래. 왜냐면 주헌이가 곡을 만드니까 사운드나 악기 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앞으로 빼줄게 내가. 아, 형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그 뒤에 내가 쓸게. 직업적으로 솔직히 이기겠다. 아니요. 그럼 저는 좀 참을까요? 아니요. 참지 마. 왜 참아. 왜 그렇게 해, 그냥. 그냥 해. 너 크게 후회해. 어, 그래. 너 3층 올라가서 노래하고 싶어? 그래, 게임은 전쟁이다. 아, 아니요.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틀어주세요.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1라운드. 오케이. 네. 일단 연도 안 알려드리고.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노래 라운드. 일단 연도 안 알려드리고. 와, 진짜 이렇게 들릴 뻔했어. 긴장을 너무 하고 있어. 일단 연도. 어? 이게 뭐야? 나가 지금 수면대회 선택했습니다. 신발승규 unserer 생agon Raven Ok. 신발승규ONG! 이지혜 응급실. 너 진짜야? 얘! 짜증나요. 이거 어떻게 맞혔어? 와아. 당연치. 선우 이 노래 안 와?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 술먹으면 무조건 부르잖아 우리 다투던 그 말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술 먹고 노래 듣다 가자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잠깐만요 나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 오빠는 아 나 못 맞히네 그러면? 속으로만 맞춰야 돼 알겠습니다 속으로만 맞히도록 절대 입 밖으로 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아 뭐야 뭐야 아 우와 어? 이거 알 것 같은데? 스네이크 스네이크 소녀시대 다시 만나도 돼? 네 이거잖아 우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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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데 아니 이것보다 정신 사나워서 안 들려요 트러블 메이크업 어 아니야 되게 소중적인 노래 같은데? 응 응 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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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2016년도? 여자친구 오 마이! 여자친구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맞잖아 오빠 여자친구예요? 세미파이널 세미파이널 여자친구의 시간을 오 마이! 오 마이! 시간을 달려서? 그래 내가 이거 했잖아 아 이거구나 멋있어! 그럼 이제 한 명 남은 거네요? 아 맞추고 싶어 항상 우리가 걸리는 거 같아 나 진짜 큰일 나 나 녹음실 못 가요 나도 못 가 나 겁 진짜 많아요 잠도 혼자 못 자 어떡해 오케이 그럼 이번에 오늘 아이키 걸리면 대신 갈게요 안 된다고요? 아 어떡해 안 된다 그렇게 빨리 대답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오빠예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스네이크 H.O.T. 캔디 오 예 예 렛츠고 이거 아니야? 맞아요 세 명 끝났네 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해보자 다시 가보자 오케이 고 5라운드 끝났잖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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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선이 끝났어요 아 뭐야 노래 듣지도 못했는데 근데 주헌아 아 쟤 좀 주헌이 좀 그렇다 왜요? 쟤 아는데 참잖아 참았어? 진짜 몰랐는데 이 게임 좋아 이게 약간 여유가 있지 약간 약간 안 쫓겨 이건 어 근데 이 게임 좋다 이 게임 좋다 이 게임 좋다 와 네 막 웃기는 줄 알았는데 정답 두 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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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길을 걸은 이 길을 걸은 나 이 노래를 모르면 모른데 진짜 유명한 진짜 차트 상위권에 되게 오래 있었던 노래고 진짜 유명한 가수 무서운데? 무서워 그냥 절에 온 것 같아 신화술갈 어 뭔데 맞혔어? 잠깐만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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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는 알아 가수는 고개합시다 오빠 가수는 누군데 자신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와 오빠 진짜 잘한다 느리게 노래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명웅님의 노래를 마쳤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똑같은 38년을 살았는데 당신 일과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이 노래가 2022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주말드라마의 OST로 리메이크를 하면서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보나? 야 네일아트 예쁘다 둘 다 맞아 맛있겠다 좋다 좋다 우재형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주말드라마가 언젠가부터 그 예전 명곡들을 리메이크해서 이제 다른 가수분이 불러서 OST로 넣는 경우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주말드라마로 OST로 넣게 됐죠 다음으로 갈까요? 시스타 나 혼자 이 키 잘하네 이제 귀가 트였어요 세미 과연은? 아이씨 박재원 선배님이 좋아 와 네 아 뭐야 또 세명이야? 와 진짜 아니 우리한테 장점인 걸 했다고 왜 이렇게 빨라 알았는데 아 시워라 너 절대 은감이라며 아니 아까 처음에 그거 하나 맞추고 지금 저는 음악을 하니까 야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나 주헌이 마지막 경고야 어디가요? 알면서 누르지 마 아 오케이 알겠어요 진짜로 오케이 나 몰라 박자근강은 뛰어나 가끔 가끔 약숨을 꾹 약숨을 꾹 먹때뿌 오지 오지 나와 아 저 오빠 못 이겨봐 진짜로? 설마 정기고 소유의 썸 아 정학기 저 오빠는 비만티였어 저는 심지어 지금 우리 회사 노래가 두개가 나와 너 정기영이 가만있지 않을거야 정기영 더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러면은 와 썸이었구나 아니 이게 썸이구나 말이고 지금 느리게 들으니까 다 무슨 심령 그니까 이렇게 밝은 노래가 그래서 오늘 울쿠 특집이 이것때문 아니에요? 맞죠? 진짜 무섭게 들려 esso adapter 홍콩 노래 아니에요? 나 몰라 무형 문화재irse 이런 strategן 이 영상만 rad I'm a good night 에라이 모르겠다 정답 판감 포청천 잭스키스 폼생폼사? 오 맞는 거 같아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폼사 폼생? 폼폼청생? 폼생폼사 어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폼청폼사예요 어? 어? 맞다! 아 아는데? 사나이의 길 믿을 얘기 외쳐주세요 세미파이널 스네이크! 사나이 가는 길 사나이 가는 길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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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오빠 아이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폼생폼사예요 나 예언할게 서누야 그 다음 서누야 서누거든 이제? 제 뇌속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괜히 연습게임 맞춰가지고 괜히 그래 거기에 운 다 썼어 지금 거기에 운 다 썼어 지금 난 원래 이런 거 잘 듣는다고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울려있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이 사람한테 맨날 지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맨날 지어가지고 아 진짜 저도 자주 치는 집 집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맨날 게임 연줄게 진짜? 와 유 오빠 이를 갈았네 쳐킹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tox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세이 파이널 세이 파이널 세이 파이널 내가 아 뭔가 세이 파이널 정치 설마 진짜 비 선배님의 힙성 이건 바로 거야 이거 뭐 어쩔 수 없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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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이 셋이 아이들 같지? 아니 근데! 주헌아, 사람들이 오해야겠다, 네가 맞춘 줄 알고. 주사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형? 아 너무 심해서. 용주 형, 저도 부탁드릴게요. 미안해, 미안해. 미리 타러줘, 우리 셋이서 먹을 건데. 아, 나도, 나도 타줘. 미안해, 나 준비할 게 있을 텐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심하십니까? 아, 심하십니까? 아, 심하십니까? 아, 심하십니까? 어?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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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석순 화이팅 해야지. 잘했어요, 형. 아싸, 주우세 이겼다! 아, 우리 곧 먹을 거야, 아니 곧 먹을 거라고. 8시일날 먹을 거니까. 8시일날 먹을 거니까. 네, 오빠 표정 봐. 지금 배고프해. 아니, 저 오빠 어차피 맞춰. 좋아요. 사인했다. 다 좋아요, 저거. 어? 허니네 노래인 거 아니야? 시바스리갈! 저거! 모르면 안 자요. 바로 안 자! 자, 이어서 해주세요. 취리ンタ Fu 회사 페빈 아니라고 약속하는 그 악기 아직 보내는 이 꿈을 위험한 꿈 햇살이 좁아 와 오빠 진짜 잘 맞춘다 잘 몰라서 그래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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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이 있나요? 스타쉽! 아하.. 아하.. 헌아 우리는 괜찮아! 네가 정말 큰일 난 거 같아! 대표님 전화 없군요 이야 제목을! 답을 여기 앞에다 갖다 줬는데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랑 이제.. 이 사람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누구 노랜데요? 아.. 그런 수준이지 이제 선우 차례네요 진짜? 진짜? 2017년도 교수님 하이베너지 솔모! 솔모! 너 배신하지 마! 윤종신님의 존 리 와! 아! 와! 많이 힘들었잖아 진짜 힘들어 보였다 아 주헌이 회사가 저기 미스틱이었구나 저 회사 미스틱이에요. 미스틱이었구나. 몰랐어. 그러면 주헌이가 생각할 때 K-Wheel이라는 뮤지션이 윤종신이라는 뮤지션한테 모자란 점이 뭐라고 생각해? 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축하해. 어쨌든 뭐 미스틱으로 옮겼으니까 뭐 축하해, 살아남았어. 미스틱으로 옮겨가지고. 재밌다. 언니 맞추니까 재밌죠. 어, 그래. 야, 그렇다 뭘 야려. 알겠습니다. 왜 야려? 야려. 왜 야려? 왜 야려? 저희 사이 좋습니다. 왜 야려? 친해요, 친해요. 우리 문장 이제 강선생님 같았어, 지금. 우리 알지, 문장하고. 왜 야려? 방송에서 야려는 단어 처음 듣는 거 같아. 야려?라는 말이. 공등 뮤직 게임. 공등 뮤지에 올라갔더니. 아싸. 지체가 뻘떡. 지체가 뻘떡. 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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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떡. 첫 멤버는 양손을 위로 흔들며 아아를 외치나가. 오, 색깔이 안 했네. 차례를 넘기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쇼크라고 외치며 양손을 뻗는다. 아, 쇼크. 지목당한 멤버가 차례를 넘기지 않고 자신의 머리 위로 올릴 경우 다 같이 아아를 외치며 행동을 따라해야 된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차례를 넘기며 게임을 이어나간다. 우리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랑말? 조랑말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옵션이 하나 붙은 조랑말이네. 형, 용주 형 이해하셨어요? 이해했겠어? 그냥 하는 거지 뭐.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 하면서 배우는 거지.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몰라. 그럼 연습 게임 한 번 해봅시다. 공동묘지에 아싸 올라갔더니 아니야? 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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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떡. 아, 공동묘지에. 맞다, 아저씨. 맞추기만 하면 아니라 공동묘지에. 아, 공동묘지에 하는 거. 내가 고소 터졌어. 이런 거라도 몰라야지, 어떡해. 음을 모르더라고. 이걸 제가 모르는 게. 뭐, 뭐? 공동묘지에? 자, 가보자. 공동묘지에 올라갔는데 아싸, 뻘떡하네, 뻘떡하네. 진짜 제가 뻘떡하네. 저렇게 음악성이 좋고 저렇게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기를 못 들을까? 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 신나게 불러봅시다. 시작! 공동묘지에 올라갔더니 시체가 발달! 시체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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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크! 아, 쇼크!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박자가 이게 아니야! 박자가 뭐야? 박자가 그럴 거면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아, 아, 이러고 있지. 일단 기본 박자는 아, 쇼크! 아, 쇼크! 이 박자로 이어져야 돼. 네. 나는 감전된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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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좀 오래가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할 수 있겠는데 싶었어, 계속할 수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 그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이거는요, 이거는? 뭐가 중요해? 우리가 만들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형. 끌어, 끌어. 끌 사람 끌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잠깐만. 용주 형 위에 구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먹구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냥 신을 가하고 함께하길 바라고 있어. 이런 게임 제일 잘해. 무사히 진행하길 그냥. 오케이, 오케이. 무너지. 아싸! 올라갔다니. 시체가 벌떡, 시체가 벌떡.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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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했는데? 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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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용주 씨한테 한 줄 알고 당연히. 아니, 아니, 세미노였어. 아, 땡. 드디어 올렸다, 드디어 올렸다. 우주 오빠 살짝 약한 게임인 거 같아. 여기서 목여야 돼. 여기서 목여야 돼. 무리한다, 형. 15도. 무리한 게, 뭔가가 가능성이 있다. 어, 있어. 있지, 있지! 정신 똑디 차리자! 방영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눈 마주쳐! 눈 마주쳐! 눈 마주쳐?! 언니, 우리들 눈 마주쳐. 정확하게! 부담스럽다. 오케이! 눈 며지게 물론이 seniors 시체가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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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x3 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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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익히는 건 안 했다. 익히는 건 안 했다. 이전에 틀린 거 아니었죠? 랄랄랄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제발 마셔라 아, 얄미워.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익히 누워도 원래 없었죠? 아, 오케이. 잘 안 보여. 오케이, 익히. 매너, 매너. 오케이, 매너죠. 하나 깔고. 어머니, 머리 붙였다. 아니, 진짜 안 보여요, 여기가.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발떡, 발떡!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저한테 오고, 제가 용주 형한테 다시 했어. 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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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확실히 늘었어, 확실히. 확실히, 선우랑 세미. 봤어? 내가 왜? 늘었어, 늘었어, 늘었어. 아, 쇼크 올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심작 떨린다. 대답해. 와, 그거 진짜 미치겠네. 나 분명히 잘했는데. 너 잘 못했어. 너 잘하지 않았어.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되게 못했네. 우지 형, 지금까지 선두가.. 세미, 세미, 세미. 아, 나 진짜 못 가. 나 진짜 겁 진짜 많아요. 아, 나 진짜 못 가. 오케이 해보자, 다 죽기 잘기로 해보자. 가자. 나 진짜 이겨야 돼. 아싸, 공동묘지에 올라갔더니 아싸, 신체가 벌떡! 신체가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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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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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해야죠.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아, 쇼크! 나 언니 음악지를 혼자 알았어. 너 혼자 음악 듣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이번반 빠진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길래. 아, 내가 없는 줄 알았네. 나 음악 듣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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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단 말이야. 쇼크, 쇼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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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아, 쇼크, 쇼크. 15! 1! 2! 3! 4 아 둘이다 5 6 7 8 9 10 1 2 3 이건 카리스마 있었어 맞다 너 심호 예 오늘 순간 더 게임 오브 데스가 생각이 안 났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이게 어쩌지 없는 거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이어가세요 짜고 올게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건가보다 영어 쓰는 거 아닌가 보다 홍민정은 왜왜 형 맞아요? 뭔데? 영주씨 보지마 보지말라고 했잖아 보지말라고 했잖아 이 중에 제일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화이자다고 뭔데? 뭔데요? 출석부 게임이야 출석부 게임 무섭네 익히 익히야 익히 익히야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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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가 가셔서 주사위 주사위 나 끝났어 나 끝났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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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게임 저는 좋아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돌아온 출석부 게임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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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멤버는 쌤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한다 이름이 불리는 사람 즉 방금 예를 든 쌤이 왔어요 라고 출석을 한다 엑스동장을 하면서 안 왔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 왔어요 외쳐 결석을 했을 경우 앞서 이름을 불렀던 멤버는 왔어요 를 들을 때까지 다른 사람은 또 계속 지목하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지목하고 호명한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이 나 이해가 안 되시고 여기서 우리 주영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팬들이 누구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주영이 야 그래 니가 갑자기 만들기에는 누가 봐도 아는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아 주영이 주영이 축구볼 때 골키퍼 친구 이름이 주영이였어요 야 잘 피해가네 게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름도 부를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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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외치고 앞서 이름을 불렀던 멤버가 다시 게임을 이어간다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버전이네요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지? 비금만 기억나요 출석포만 기억 연습 게임을 하고 등판으로 주사위 5개 걸러 5개요? 좋아요 오케이 연습해 그래 연습해 해야 되다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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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왔어요 주원아 왔어요 선우야 네 네 가 아니라 왔어요잖아요 왔어요 용주야 왔어요 우재야 안 왔어요 이케야 안 왔어요 주원아 안 왔어요 왔어요 선우야 왔어요 용수야 용수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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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였구나 아 맞다 맞다 나 머리 잘 썼다 나는 이름 못 외우는 줄 알고 아 역시 안 친해 막 이러면서 아 아 나 혼자 소름 안 하고 알지 이러면서 아니였구나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다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단판 주사위 5개 형이 누구부터 할래요 형 형부터 해요 용주 형부터 저기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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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으라고요 승모 아니 옆에서 봤는데 목이 안 보여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 달래지사 하고 있어 진짜 모기 안 보여 목이 어 저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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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아 왔어요 세미와 왔어요 주원아 안 왔어요 살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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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우재야 왔어요 로봇타운드 주니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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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야 왔어요 은지야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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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선우야 왔어요 우세야 소름 소름 주엉아 소름 소름 이케야 소름 소름 그만해 이 새끼야 세미야 세미야 왔어요 주원아 왔어요 주엉아 소름 소름 나 무서워 주원아 소름 소름 뭐야 주원 아 이건 발음이 발음이 주원아 맞아 아 이건 자기 이름이야 주원아 오케이 주원아 오케이 살려 주원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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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야 왔어요 이케야 왔어요 용주야 왔어요 현재야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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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야 소름 소름 끼야 끼야 미세야 소름 소름 주우야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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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운동하는 것 같아 우선 소름 소름 우린 힘들어서 왜 하고 있는 거야 소름 아 우선이네 우선 왔어요 우재야 왔어요 용주야 왔어요 지오마 소름 소름 안 끝나 스피러 제모야 나무야 소름 소름 빰빰아! 소름! 소름! 클럽아! 소름! 소름! 이케아! 왔어요! 에이 거지야! 에이 거지야! 소름! 소름! 제비야! 제비야! 왔어요! 이 바보야! 소름! 소름! 야 이거 사! 야 이거 사! 뭐야?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분 나쁘지 이렇게? 아 둘이 싸워 갑자기 갑자기 이 바보야! 아니 언니가 거지하라고 했어! 거지야! 거지야! 아니 진짜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사주쳤잖아! 야 내가 희생했다! 맞죠 언니? 감사해요 진짜!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우! 하체가 빵빵해! 다리가 너무 빵빵해! 오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출석부 게임 그냥 싫다! 아 힘들어! 기분이 나빠! 그냥! 기분이 그냥! 그냥 계속 쫓기는 기분이야! 아 가격이 센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제 체력 쓰는 게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체력 쓰는 게! 아니 원래! 감사합니다! 출석도! 체력 안 쓰는 게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아니 근데 거짓말 놓고 여기서만 춤 소리가 있잖아!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있는데 여기 막! 여기 두 사람만 일해! 이렇게 해! 신경 써주세요! 38세야! 38세! 38세! 벌써 3월이야! 9개월만 있으면 39이에요 이제 우리! 자 바다거북 스프 게임! 어? 너 이거 처음 들어! 어? 너 이거 처음 들어! 내가 거북 스프! 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어린이! 이거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못하겠다! 야 우리 못하겠는데?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그럼 우린 안 된다! 우리 안 돼! 우리 술 먹자! 술 먹자! 술 먹자! 술 먹자! 술 먹자! 바다거북 스프가 뭔데? 못해!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재밌어! 저는 톤이 약간 지난번 카스 때 톤이 나오는데? 그죠? 진짜 재밌어요! 자 1번 출제자는 어떠한 미스터리 사건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뭘 알아야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읽어봐요 빨리 2번 멤버들은 출제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예!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에 대답만 들을 수 있다! 3번 멤버들은 출제자가 준 정보를 조합해 사건의 전말을 추리해야 한다 아 이게 출입 게임이네? 이게 출입 게임인데 20개의 공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누가 진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을 맞히신 분이 자기 컵 안에 있는 주사위 5개를 빼서 다른 사람 주사위 컵을 빼서 있어야 빼지 5개가 근데 다른 사람의 컵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계가 되는 거로 거기서 주머니에서 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우재형한테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선우야 미안한데 5개가 와도 꼴찌가 아니야 아 뭐 한 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 판 하잖아 오빠 그래 네가 여러 판 다 1등 해봐 한번 그러면 이제 가능하지 아니 선우야 그러면 가능해 뭐 꿈만 꿀 수 있잖아 그래도 꿈은 잠깐만 이 사람은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같아 그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구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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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래식 버전을 알아요 정답을 바다 거북 수프 문제는 몰라요 일단 오리지널 문제 드릴게요 네? 한 남자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바다 거북 수프를 주문하였다 그 남자는 바다 거북 수프를 맛본 후 집에 돌아와 자살했다 이 남자는 왜 자살했을까 음 불쌍해 이걸 맞추면 되는군요?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아니 이거 너무 슬프님 진짜 이거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니야? 어차피 그거니까 픽션이잖아요 그분이 뭐 사업에 실패했나요? 아니요 질문 그 남자는 어디서 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네요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바다 거북 수프 근데 질문 바다 거북 수프 레시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도 안 날 거라고 보이네 어? 어? 샘이? 그 거북이는 갈려있는 건가요? 아니 생으로 바다 거북 수프인데 수프에 거북이를 올렸을 수도 있고 걔를 갈아가지고 수프를 되게 잔인하지만 거북이는 갈렸나요? 상관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포커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 봐서 죽은 거야? 아니면 맛 본 건 맛을 보고? 자살을 했다고? 그 남자는 미식 갑니까? 아니 진짜 나중간다 질문이 난리다 형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궁금하니까 미식 갈 수 있잖아 방금 되게 인터뷰 같았어요 근데 진짜 바다 거북이 수프인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먹은 건 진짜 바다 거북 수프 어? 아이키 혹시 그 남자가 바다 거북을 키웠었나요? 아니에요 어? 반려 거북 정답 외쳐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바다 거북을 스피를 또 먹고 싶어서 바다 거북 잡으러 갔다가 물 속으로 또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서 이게 바다 거북을 나는 뜯어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간 거야 바다 거북 잡으러 누나 집에 돌아갔어요 지금 정답이야 정답 아 집에서?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어머 바다 거북이었어요 우와 진짜 신박하다 동족을 먹었다는 이 죄책감에 맛이 어땠길래 죽었을까 약간 넌센스 같은 건가요? 바다 거북 수프를 먹고 거북해져서 어?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이 남자는 예전에 조난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답 조난 당했을 때 구해준 바다 거북이었어 나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슬퍼 이거 진짜 슬퍼다 정답 네 그 사람 조난 당했다 했잖아요 혼자 조난을 당한 건가요? 아니요 여러 명이랑 조난을 당해서 정답 굉장히 길게 그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나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만 주는 거 같은데 아 아이키 조난 당했을 때 조난 당했을 때 아니 너무 무서워 잘 들어봐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 맛이 바다 거북 수프랑 맛이 달라서 거북해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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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우와 조난 멋있다 우와 멋있다 조난 뭐였다고요? 조나단 씨가 헤페네시아랑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저는 재밌었다고 아 그래요? 와 이거 소름 저는 맛이 조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얘기해 드릴게요 이 꼴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다른 사람 중 하나가 이건 바다 거북 수프야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 남자에게 주소를 먹여 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레스토랑에서 바다 거북 수프를 맛을 보고 명백하게 맛이 전혀 다른 걸 알게 된 남자는 내가 사람을 먹었다는 걸 알고 사람을 먹고 나 이렇게 딥한 건 줄 몰랐어 그래 뭐 자살이 나오고 이거 너무 심의 심의가 안 돼 아 없던 걸로 합시다 야 네 얼굴도 심의가 좀 위험하다 언니는요 그래 우리 나가면 다 돼 그래 이 정도 자 2키 2키 어디로 가 2키도 5개 언니 왜 남아 언니 방금 언니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자리 불편해? 자 어디 보자 나 방석 좀 깔려 아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아까 근데 진짜 2키는 2키가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내가 그거 얘기했나? 내가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키라고 나 진짜 너무 존경해 진짜로 올해 2023년도 롤모델로 삼았거든요 진짜 야 선우야 넌 할 말 없어? 아까 선우가 야 너 나한테 아까 엄마라고 했잖아 엄마라고 했잖아 엄마라고 했잖아 아 엄마는 맞지 엄마는 맞는데 그럼 그거 하나만 얘기해 봐 내가 예뻐 세비가 예뻐 아이키 아이키 어우 기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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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저 결정했어요 저 그러면 그냥 우재 오빠한테 줄게요 대박이 다 정해놓고 정해놓고 지금 쇼 연병을 이런 연병을 떤 거야 이야 다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됐다 됐다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이런 머리 쓰는 거 약하네 저 형이 아 오늘 가겠는데? 좋네 좋네 이 게임 좋다 근데 마지막에 이 게임을 지금 다섯 개를 주는 걸로 깔아놨다는 거야 오늘 날 보내겠다는 설계를 한 거네? 아니지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평소에 이미지 관리를 잘했으면 괜찮아 설계도 오빠가 한 거지 오케이 한 게임 더 있죠 지졌다 진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 드릴게요 A는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다 식탁에 올라온 식재료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왜 그랬을까? 정답 정답 다 모든 음식들이 새파래서 진짜 나도 글쎄고 싶다 야 너나나 야 너나나 나는 얘랑 많이 사는다 누나는 머리가 똑똑하네요 우리가 아무리 5,60이라도 엄마한테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칠드런인가요? 아니면 성인인가요? 다섯 살 정도 다섯 살 정도 다섯 살 정도? 그럼 아이가 있네요? 부모겠네요? 응 어 질문 식재료가 아이에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잠깐만 식탁 위에 있는 게 식재료인가요? 식재료 맞아요 음식을 안 하고 식재료라고 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A라는 사람은 식탁에 식재료를 놓을 때 나름의 순서가 있었어요 숨바꼭질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놓은 순서랑 달라져 있어 그 말인즉슨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아 나 이거 진짜 알겠는데 되게 치근하게 바라보시네 그 장소가 집인가요? 숨바꼭질 집이에요? 아니 알 것 같은데 지금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해봐 언니 맞춰봐 이거 진짜 숨바꼭질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랑 숨바꼭질을 하니까 아이가 숨어서 없는 거야 어 근데 근데 그니까 아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어 나 근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얘기를 무섭게 해서 왜 무섭게 하는 거야 아 언니 무서워 뭐가 되게 무서운 거 같았어 아니 이게 한 번 맞췄다고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또 정답인 줄 알았어 식재료가 뭔가 잔인하지 않아요 안 잔인이네요 식재료가 그 다 포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언제 가나 해서 새파랗게 집인 거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아이는 살아있나요? 알 수 없지만요 혹시 이거 안 맞춰도 돼요? 아니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끝나요? 찾고 있던 와중에 식재료를 보고 우리 애기 어떡해 우리 애기 어떡해 돼지 머리가 올라와 있었나? 그거 대사예요 그거는 이건 진짜 본인이 대봐야 되는데 어 힌트 큰 거 한 번 주세요 식탁에 변화가 있고 식재료는 원래 그 식재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숨바꼭질이 생겨서 저 선우 어 이게 원래 냉장고 안에 있었어야 돼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 꺼내져 있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그게 있어야 될 자리 때문에 근데 얘가 숨을 나고 그걸 뺀 거지 거기다 그 다음에 애기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는 어떡해 애기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 이거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깊게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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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잘한다 선우야 날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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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선우야 진짜 아 감사합니다 난 선우가 막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 부모님은 진짜 이 사연보다 더 놀랍겠다 애가 너무 똑똑해서 아 진짜 아니 아버지 센스가 있는 이유가 이거였는데 그래 선우가 센스가 있네 우와 진짜 몇 개 이거 우재형 6개 용주형 4개 5개 2개 3개네 그러면 선우야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방송이 재밌어야 되잖아 네 녹음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찍을 거 아니야 네네 재밌을 만한 사람을 골라 형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곱 개죠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선우야 야 선우야 잠깐만 잠깐만 눈에 기회를 줘 재경기였다 재경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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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로? 아 제발 결국 내가 걸릴 거야 한 번에 끝날 수 있잖아 오 마이 갓 아 아 방조 오케이 1대1 뭐 뭐 초성 게임? 형 할 수 있어 굳이다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아유 됐다 형이 무찔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난 안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센스가 있었는데 왜 둘이 한 번만 걸렸는데 이 둘을 딱 그 곡을 맞춰버리네 그러니까 내 거에 주선이 딱 던졌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생각도 못 했으니까 예선도 못 했다 나는 그냥 에이 뭐 안 되겠지 어 선우가 생각이 진짜 깊어요 다 들려 진짜 깊어 마지막 1대1 문제는 저희가 오늘 공격수집이라서 이번에는 해외 미신 와 해외 미신 아 이거 우재형 잘 할 거 같은데 아니 나 못해 아 눈이 진진하다 자신감 가져 우리 말하지 말아야겠다 네 저녁 식사 때 땡땡을 하면 안 된다 저녁 식사 때 아침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아 기발한데요 올바른 왜 이거는 완벽하잖아 문장이 이 행동이 악마를 위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때 저녁 식사 때 방구를 끼면 안 된다 어 저녁 식사 때 TV 시청을 하면 안 된다 혼나요 엄마한테 땡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맞아요 하 오늘 아 오늘 했는데 아 저녁 식사 때 정답 저녁 식사 때 노래를 하면 안 된다 정답 와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주우제 못 이겨 와 와 진짜 아쉽다 예스 우와 와 와 와 와 미쳤다 와 진짜 너무 무섭겠다 오 소리도다 어 나 궁금한 게 둘은 녹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녹음실에서 그런 약간 스산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많죠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예 하나만 얘기해줘 하나만 얘기해줘 저는 컴퓨터가 아예 다 다운이 된 적도 있었고 이거 뭐야 가만있어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다 꺼졌어요 아예 진짜? 그래서 막 거북이집도 보고 막 이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꺼비집 아니야? 아 저기 두꺼비집 바다거북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벌려 근데 그 앨범이 잘 됐나요? 아니 그 곡이 아예 날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날라갔어 아예? 아예 스피커가 아예 갑자기 빡 이러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없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있었던 에드립 어? 어? 그런 거 있어요 거짓말 진짜요 저는 이제 제가 랩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사이에다가 뭐 에이 이런 거나 뭐 헝 이렇게 이렇게 에드립 하는데 이게 뭐지 해서 봤는데 우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참균 씨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 아이엠이? 아 목소리가 근데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그건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제일 못해요 이런 공포 체험 이런 거 우리 또 아슬아슬하게 주헌이가 걸렸으니까 제가 문 밖에서 기다려줄게요 어? 가보자 그러면 둘이 감독님들도 다 따라오지 마시고 나는 그냥 아 원래 아나요? 응 근데 그 그 아 아 오늘 그냥 바다거북 스프 먹어보려 한 게 파이팅! 무제 주헌 파이팅! 진짜 솔직하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니 주헌이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봐 파이팅! 파이팅! 주헌이 파이팅! 진짜 힘들면 얘기할게요 그래 만약에 주헌이 힘들면 내가 대신 들어갑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 주헌아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해볼게요 아니 잠깐 말 바꿀게요 대신은 말고 같이 들어갑니다 와 지금 딱 무서운 시간이야 야 근데 이거 앵글을 왜 이렇게 공포영화 앵글이 진짜 티어 왕이래요 지금 아니야 아 아 아 나 진짜 형 와 지금 이런 비주얼인데 지금 오 세상에나 에이 진짜로요? 아 오른쪽이야? 여기에요? 아니 저게 끝에? 저 끝에요? 아이 저걸 어떻게 들어가 끝 여기야?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어 거기에요 여기네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 주헌아 여기야 아 여기 악보 있다 있어요? 어 여기 악보가 있어 잠깐만 엄마 아 어떡해 엄마 성근이 그걸 따라가면 아긴 혼자 남아 집을 보고 내가 주헌아 네? 너 나가 있어라 왜요? 내가 할게 아 형 그래도 제가 해야죠 그래도 혼자서 제가 할게요 형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도 하기로 하고 해야죠 네 여러분 접니다 자 하면 되나? 엄마가 선 그늘에 꿀 따라가면 잠이 듭니다 끝 다 했는데요 형? 했어? 네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데요? 아이씨 진짜 아이씨 저거 진짜 와 근데 이게 떨리긴 하네 심하게 많아요 심하게 많아요 왔다! 울었네 오줌찌 오빠 바지 젖었어요 주헌아 세다 세다 와 세다 야 오늘 벌칙 진짜 세다 심장이 아프다 근데 갔다 와봐서 하는 얘기지만 혼자는 못 갔어 혼자는 못 갔어 3층으로 올라갔는데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까만데를 들어가래는가 근데 까만데를 들어갔는데 악보가 이렇게 하나 놓여져 안쪽에 조명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벽에 가는 길에 벽에 죽여줘 재워줘 재워줘요? 재워줘요? 봐봐 아 이거 너무 봐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결국 했지 한 명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거울 셀카 찍고 오기 뭐 이런 거 우와 에이 혼자 안 가지고 혼자 안 가지고 혼자 참 참 참 아 와 잡았어 잡았어 가장 의지했던 어 멤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꽃길이나 아니면 가시밭길이나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내가 흑기사라 하거나 아 그럼 흑기사 하겠습니다 네? 왜요? 흑기사 하겠습니다 어우 수동국 소원 들어줘야 돼 갔다옵니다 갑니다 이야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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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마이 갓 거의 뛰어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독특 사람 봐 봐봐 제 소원은 네 용주씨 혼자 3층으로 올라가서 아 좋다 좋다 나 이거 끝나지를 않아 좋다 진짜 마지막으로 농담이고 다음 녹화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유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만 선물 안 했어서 레디힐 단독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와 와 꾸준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재밌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환자할라? 자 다같이 파이팅 파이팅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엄마가 선 그늘에 꿀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끝 끝 끝 끝 voir